안녕하세요.쿠보티비에요. 또 깜짝이야. 엄마 나 TV 나왔어. 또 벨? 오레 Porus이에요? 어 네.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. 어, 지금 떨어졌어. 자, 인사. 정중하게. 얼씨. 머리가 거짓말. 잘했죠? 아, 근데 얘가 머리가 좀 이상하네. 나 생머리야. 그게 똥집이에요. 하지마! 똥집이 너무 몇 정도만 해. 현주 똥이 제일 예뻐. 그쵸? 응. 내가 똥을 잘 써서 그래요. 내가 똥 제일 커. 소각지 잘 써. 집으로 그래서 자기 별명이 또라고. 어? 저게 제일 봐. 소각지. 어? 감사합니다. 총격적으로 못하실 것 같아. 진짜 세개했어. 그쵸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라떼는 말이야.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. 나 때는 말이야. 바닐라 라떼 진짜 초연을 택니다. 저희 그거예요. 아지마 그런거, 저희 했어요. 언니 아니, 저 했어요. 언니 해야 해요. 그니까 우는 아웃. 아 아 아 아 아 아 개인기 해줄게요 아 아 아 아 아 요즘 이걸 밀고 나가 있어요 아 아 아 아 창피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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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